안녕하세요 소너스의 장경미입니다 본격적으로 초음파 스터디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초음파 오리엔테이션을 짚고 가려고 합니다 초음파를 스터디하기 전에 알아야 될 첫 번째 초음파가 인체 내에 퍼져나가는 원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적인 것 간단하게 하나씩만 짚을 거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잔잔한 호숫가나 혹은 강가에 돌멩이 던져 보셨죠 그럼 어떻게 되든가요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밖으로 밖으로 퍼져나가죠 중심점 가운데 구심점을 중심으로 360도 방향성을 갖고 퍼져나가는 원리에요 똑같습니다 초음파에서도 필라멘트 한 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파장을 가지고 프로파게이션 전파되는 원리를 갖고 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까요 동심원 하나에서 파장을 가지고 퍼져나가죠 저한테 얘가 하나이면 좋을 텐데 바로 인접거리에서 또 하나의 파장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360도로 퍼져나가던 이 아이들 중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는데 인접거리에서 내 방향에 방해를 주는 또 다른 파장이 생기는 거죠 파간의 충돌로 인해서 파간의 간섭이 생기게 돼요 이러한 파간의 간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부딪힌 애들은 일정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초음파 프로부를 사용할 때 프로부에서부터 방출되는 초음파가 프로부 표면을 중심으로 360도 퍼져나간다면 전파력이 떨어지겠죠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음파 프로부는 아주 작은 필라멘트를 아주 촘촘한 간격으로 나열을 해놨어요 무엇을 유발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파간의 간섭으로 방향성을 직진으로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원리는 아까 보신 동심원을 그리는 파장이 맞지만 지금 그림처럼 두 개의 동심원이 오버랩되게 되면 빔의 방향이 한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갖게 된다 그 원리는 파간의 간섭이죠 우리 초음파 프로부를 좀 쪼개봤어요 안에 이렇게 필라멘트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의 필라멘트를 보면 지금처럼 360도로 방향성을 가지고 전파되지만 이러한 애들이 이렇게 나란히 배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파간의 간섭, 충돌로 인해서 일정한 한 방향으로 빔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그려져 있는 빔은 사실은 포스트로 한 가지를 더 프로세싱한 거죠 뭘까요? 원칙적으로는 스트레이트하게 빔이 일방향을 갖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초음파 프로부를 한 가지를 더한 게 뭐예요? 포커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정 구역으로 모이게끔 작업하는 거 이게 포커싱이에요 왜? 우리 선생님들 카메라 갖고 사진, 얼굴을 찍어도 혹은 나가서 경치, 풍경을 찍어도 우리 뭐 한다 그러죠? 초점 잡는다 그러잖아요 초음파 똑같습니다 어떤 영상화 시키는 작업에서는 이 초점 영역이 가장 영상의 퀄리티가 없대거든요 해서 가장 빔이 집속되는 포커싱 구역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초음파 장비는 하고 있죠 우리 포커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포커싱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깊어지는 관계로 우리 피직스 파트에서 다루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자 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초음파 풀오브에서 빔은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방출됩니다 풀오브 표면을 중심으로 360도로 퍼져나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또 이 방향의 일자의 고스트레이트한 방향성을 가짐과 동시에 인위적으로 장비 내에서 포스트 프로세싱 중에 한 가지 포커싱 작업을 곁들이기 때문에 이 빔은 가면서 점점 좁아지죠 가장 시크니스가 얇아지는 이 구역이 포컬 존이고 선생님들은 초음파 검사하실 때 모니터에 이렇게 포커스 정점이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포컬한 레전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 할 경우 포커스를 이동해서 포컬 영역에 맞춰주면 레조루션이 업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이미지 플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을 겁니다 자 우리 초음파란 실제적으로 나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빔을 인체에 입사시켜서 절단을 시키죠 자 지금 그린색 패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무슨 플랜일까요 트랜스버스 플랜이죠 트랜스버스 플랜과 같이 빔이 입사되면 우리 인체는 상부인체와 하부인체 두 개의 덩어리로 잘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상체에 붙어있는 체표의 단면과 하체에 붙어있는 체표의 단면 두 개가 생기게 되겠죠 잘렸으니까 자 단면이 발생된 것은 두 개인데 우리는 초음파로 영상화하는 건 늘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초음파 장비로 영상화시키는 플랜은 우리 상체에 붙어있는 단면일까요 아니면 하체에 붙어있는 단면일까요 이게 왜 중요해요 상체에 붙어있는 단면의 뷰포인트는 우리가 밑에서 위를 들여다보는 단면이죠 하체에 붙어있는 단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단면이에요 우리 초음파 심장 초음파에서 간혹 쓰는 용어입니다만 우리 서지칼 뷰 소노그라퍼스 뷰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즉 심장에 대한 아나토미를 구축할 때 서지칼의 입장에서 보는 뷰포인트와 소노그라퍼의 입장에서 보는 뷰포인트 용어를 다르게 쓴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제너럴 초음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뷰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용어만 잘 쓰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서지칼 뷰와 소노그라퍼의 뷰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렇다면 두 개 중에 뭘까요 서지칼 뷰란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포인트를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하체에 붙어있는 단면이에요 소노그라퍼스 뷰란 밑에서 올려다보는 뷰입니다 그래서 상체에 붙어있는 단면을 트랜스버스 영상에서는 취하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버스 섹션잉 했을 때 밑에서 위를 떠보는 단면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플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플랜이죠 우리 뭐예요? 사지탈 플랜입니다 사지탈 플랜으로 섹션잉을 하게 되면 몸이 또 두 동강이 나는데 어떻게 왼쪽 오른쪽으로 갈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초음파에서 취하는 사지탈 플랜은 어느 쪽일까요? 인체의 왼쪽 단면일까요? 인체의 오른쪽 단면일까요? 약속하기를 우리는 인체의 왼쪽 단면을 취합니다 즉 환자의 오른쪽에 서서 왼쪽을 바라보는 시각을 표시한다 자 그럼 우리 트랜스버스와 사지탈 가장 베이직 플랜이에요 이 두 개만 정리가 됐다면 앵글을 주어서 변화되는 인터코스탈 선생님들 찾아갈 수 있겠죠 인터코스탈 리버에서 많이 쓰잖아요 얘는 오블립뷰예요 그렇다면 인터코스탈에서 보이는 플랜은 어떤 시각에서 잡아낸 걸까요? 그렇죠 밑에서 위를 떠보는 시각인데 환자의 오른편에 서서 왼편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우리 인터코스탈까지 플랜의 이해가 되었다면 선생님들이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죠 몸에 어디를 가든 이게 어느 쪽 파트겠구나 반대로 어떤 리전을 타겟했을 때 내가 어느 쪽에서 좀 들여다봐야겠다 라는 의도를 쉽게 운전, 드라이빙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음파로 보여주는 플랜들 다양한 각도로 들어가는데 기본은 어퍼 트랜스, 사지탈, 레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블립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우리 뷰포인트는 아래쪽에서 위를 떠보는 방향에서 환자의 우측에서 좌측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이미지 플랜을 훑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디스플레이하는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음파의 디스플레이, 즉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지켜주셔야 내가 기록한 초음파 영상물이 한국 내의 병원뿐 아니라 미국에 갈 수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환자의 진료 기록물이 그럴 경우 내 검사물이 폐기되지 않고 그들의 유럽인 눈에도 미국인 눈에도 파인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즉 국제규약을 쓰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지켜줘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트랜스버스 스킨과 롱지튜저널 스킨 기본적인 두 개의 스킨을 베이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 프로브를 잘 들여다보시면 한쪽 사이트에만 이러한 마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 아이의 이름은 오리엔테이션 마커 자 제가 지금 프로브를 들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쪽 방면에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자 이게 오리엔테이션 마커예요 우리 국제적으로 약속하기를 이 오리엔테이션 마커가 검사하는 선생님의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게끔 그립하기로 약속했죠 자 내가 왼손잡이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져요 오른손으로 스캔할 경우 이런 방식으로 잡습니다 검사자의 엄지손가락 쪽에 마커가 위치하게끔 그렇다면 첫 번째 플랜인 트랜스버스 스캔을 하게 될 때 환자한테 이렇게 닿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검사자 입장에서는 엄지손가락 쪽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커를 그립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트랜스버스 스캔할 때 그럼 이 마커가 왼쪽 오른쪽 어느 쪽에 위치 될까요 자 우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어느 쪽에 있어요 마커? 제가 환자예요 오른쪽 사이트에 즉 트랜스버스 스캔을 할 때는 오리엔테이션 마커는 환자의 라이트 쪽을 향하도록 프로브를 위치시킵니다 자 두 번째 롱지튜즈널 스캔을 하게 되면 그럼 오리엔테이션 마커 어느 쪽으로 둘까요? 머리 쪽 아니면 다리 쪽이겠죠 마커는 항상 환자의 머리 쪽을 향하게 잡습니다 해서 마커가 세팔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면서 프로브를 그립하고 스캔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획득한 인포메이션을 이미지로 디스플레이 해야 되겠죠 자 장비는 이것을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까요? 트랜스버스 영상이에요 레프트로브죠 화면을 보면 좌측 상단에 그린색 동그라미 얘가 오리엔테이션 마커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항상 화면에는 이 오리엔테이션 마커가 좌측에 위치할 수 있게끔 세팅할 거예요 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 이 약속을 지키는데 딱 한 군데 나라만 반대로 사용을 합니다 어딜까요? 세팬 그죠? 굉장히 독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팬은 반대로 써요 자 선생님들 서점에서 초음파 책 구입해서 보실 때 보면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던 20여 년 전에는 일본 번역본이 없었어요 전부 유럽이나 미국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 서점에 나가서 가끔 보면 일본 번역본 책이 70% 이상이더라고요 한국 선생님들이 책을 내실 때도 일본 영상을 카피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리버드 반대쪽으로 표시되는 영상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스플린 스플린이 영상의 오른쪽 우측에 표현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이거 다 일본 영상이에요 왜냐? 오리엔테이션 마커를 반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자 일본을 제외한 국제적인 규약은 오리엔테이션 마커가 왼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초음파 영상에서 화면의 왼쪽이지만 그렇다면 환자의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겠어요? 마커가 있는 쪽이니까 화면의 왼쪽이지만 환자한테는 우측이 돼요 자 또 프로브가 닿는 면이죠 카브드하게 되어 있는 맨 위쪽 환자의 안테리어 포션입니다 우리 환자를 이렇게 엎어놓고 등에서 보는 일 없잖아요 그죠? 항상 프로브가 닿는 쪽은 안테리어 반대쪽 퍼스테리어 마커가 있는 쪽 라이트라는 거 마커가 없는 영상의 오른쪽이 환자의 레프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롱지튀드날은 어떨까요? 자 프로브 이렇게 위치된 거예요 마커가 머리 쪽으로 가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아요 프로브가 닿아 있는 위쪽이 어느 쪽이요? 프로브가 닿아 있는 이쪽은 똑같이 트랜스버스와 똑같이 프로브 다 한 쪽 우리 롱지튀드날 본다고 환자 또 다시 등에서 보지 않잖아요? 네 안테리어예요 반대쪽 포스테리어겠죠? 자 그럼 이번에 마커가 있는 화면의 왼쪽은 환자의 어느 쪽일까요? 롱지튀드날은 왼쪽 오른쪽 개념이 아니라 뭐겠어요? 위아래 개념이잖아요 자 우리 마커 어느 쪽으로? 환자의 머리 쪽으로도 기류했죠? 그래서 영상의 왼쪽은 환자의 머리 쪽이 돼요 슈페리어 영상의 오른쪽은 환자의 다리 쪽 인페리어 자 이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자유자재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기본이 갖춰진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트랜스버스에서는 화면의 오른쪽이 환자의 왼쪽 화면의 왼쪽이 환자의 오른쪽 롱지튀드날에서는 화면의 왼쪽이 환자의 머리 쪽 항상 슈페리어 화면의 오른쪽은 다리 쪽 항상 인페리어라는 거 우리 프로버 핸들링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까요? 아마 선생님들이 강의를 좀 들을 때 특히 외국 강의를 들을 때 용어들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저걸 프로벌 대체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지? 라는 퀘스천이 찍힐 때가 있을 겁니다 프로버 핸들링 용어 첫 번째 프로버를 환자의 체포면에 된 상태에서 프로버 앵글 주지 않고 그대로 뭐예요? 좌우로 끌고 다니는 작업을 하는 거 이게 뭐라고 그래요? 슬라이딩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프로버를 체포면에 고정한 상태에서 좌측 우측으로 틀어주는 작업이죠 얘를 로테이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작업은 프로버를 환자의 체포면에 고정한 상태에서 뭐예요? 눕혀요 좌측 우측으로 눕힙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프로버는 환자의 체포면 단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픽스된 상태에서 좌우로 앵글만 컨트롤 자 이게 뭐예요? 틸팅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죠 세 가지 중에 자 우리 리버 같은 경우는 갈비뼈 아래쪽에서 프로버를 위치시킨 상태에서 뭐예요? 거의 틸팅으로 검사를 한다라고 얘기해도 과는 아닙니다 왜? 자 우리 리버 이렇게 볼륨을 갖고 있는 애지만 갈비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라이렉트로 대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리버 하연에서부터 즉 갈비뼈 밑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서브코스탈이라는 용어를 쓰죠 리버 하연에 프로버를 댄 상태에서 뭐예요? 틸팅 자 패닝이라도 얘기합니다 틸팅을 하면서 리버의 센터뿐 아니라 앞쪽 끝 다시 센터로 돌아가서 뒤쪽 끝까지 훑어야만 리버를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볼 수 있는 테크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프로버 용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초음파에도 우리 기록하고 표현하는 데 좀 스텝이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우리 개원가를 포함해서 검사 시 70% 이상 사용하고 계시는 단계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그레이스케이드라고 그러죠 그레이스케이드라는 회색깔을 사용해서 영상을 표현하는 방법 또 다른 용어로는 비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비의 약자는 블랙 앤 화이트의 약자이기도 하고요 브라이트니스의 약자이기도 해요 컬러가 없어요 어떤 영상을 얘기해요? 이거죠 초음파음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블랙과 화이트 그 사이에 스텝을 갖고 있는 브라이트니스 혹은 그레이스케이를 가지고 구조물과 구조물의 반사량의 정도를 갖고 휘도를 표시하는 거 B 모드입니다 얘가 피라믹으로 따진다면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해요 선생님들은 70% 정도 사용한다라는 거죠 얘를 우리 초음파에서 모노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 듀플렉스라고 얘기하고 선생님들은 아마 우리 캐로티드 초음파 논문에서 많이 접한 용어일 거예요 듀플렉스 소노 캐로티드 아텔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얘는 뭐냐 B 모드에다가 칼라 도플러를 사용한 모드를 얘기합니다 즉 B 모드 하나, 칼라 모드 하나 이렇게 해요 두 개의 테크닉을 쓰고 있기 때문에 듀플렉스라는 얘기를 하고 C 모드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그죠 B 모드, 칼라 모드, 여기다 하나 더 세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스펙트럼 모드, 펄스 웨이브 혹은 컨티뉴스 웨이브 자 우리 두 번째 듀플렉스부터 트리플렉스는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픽스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장기가 아니라 무빙을 하고 있는 장기 자 우리 인체내에서 움직이는 장기 있어요? 없어요 뛰어다니는 애들 뭐예요? RBC를 얘기하죠 혈관 혹은 심장 안에 하루에 1초도 머무르지 않는 애들 머무르면 어브노말이죠 목적지를 향해서 스트림 흘러가고 있으니 RBC는 무빙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B 모드만 갖고 인포메이션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해서 우리 휘직스 파트에서 도플러 따로 떼서 설명하고 있죠 C 모드, D 모드 합쳐서 우리 도플러라고 얘기하자 우리 초음파, 검사, 영역을 좀 나눠볼까요? 초음파를 갖다 대고 환자를 본다 모두가 같은 통안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보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초음파를 사용하는 의료진단, 범주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 파트 아마 선생님들이 소속해 있는 파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 목적이 뭐다? 발견이에요 노마리아, 어브노마리아를 알아내셔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병아리 수십 마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색깔이 다른 병아리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쭉 스캔을 하셔야 되죠 병아리 100마리를 우리에 가둬뒀습니다 병아리 일반적으로 다 노란색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야 정상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쭉 훑어보니 빨간 병아리라든가 까만 병아리가 한 마리 있다? 이걸 찾아내는 작업, 발견 이게 1차 진료기관과 검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초음파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발견이 됐어요 얘가 정확하게 어떤 부류일까? 나는 병아리들 중에서 색깔이 다른 병아리를 찾아낸 거잖아요 얘는 병아리일 수도 있고 또 오리일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발견된 노말한 애들과 색깔이 다른 이 애가 단지 색깔만 다른 병아리인지 아니면 오리 새끼인지를 정확하게 뭐 하는 거? 분류, 간별하는 작업을 갖고 있는 파트가 있죠 얼핏 보기엔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는 오렌지고 하나는 사과잖아요 그죠? 이거 오렌지고 사과구나 크기와 모항 형태가 같지만 전혀 다른 종자다라는 것을 간별 분류하는 파트 일반적으로 상급병원의 영상의학과에서 많이 하고 있겠죠 자 우리 세 번째 파트는 뭐가 있을까요? 발견도 했어요? 1차 진료기관에서 상급병원에서 명확하게 분류도 했습니다 간별 분류 끝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축추를 해내든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노말인 애들과 다르다라는 얘기는 이 간별 분류된 애를 고쳐 쓰든가 뜯어내든가 맞죠? 자 그러려면 뭔가 인터벤션, 트리트먼트, 외과적인 시술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외과적인 시술을 할 때 굳이 벨을 열어서 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얘만 딱 타겟해서 필요한 처치를 하면 되겠죠 세 번째 파트는 바로 그 역할입니다 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애를 뜯어내거나 고치거나 하는 데 있어서 투시를 못하니까 초음파에서 발견 진달됐다 해도 내가 시술을 하는 데에서 얘를 정확하게 스킨에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네 맞습니다 그때 하는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해요 초음파 프로브를 초음파 비밀을 입사시켜서 이 아이들을 딱 타겟하고 워브에서 니들이라든가 나이프라든가 시술을 하는 데 가이드 역할을 한다 크게 세 가지 파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분류한다면 발견이 주목적인 곳은 1차 진료기관이라든가 개원내과라든가 검진센터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정확한 간별을 하는 경우는 이상소견이 발견돼서 우리 상급병원으로 트랜스 보내잖아요 대학병원 종합병원 영상외관생들은 발견된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를 간별 분류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발견되고 간별된 이 어브노마라는 리전을 디텍션 하거나 트리트먼트 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초음파가 사용되는 파트 어디겠어요 외과 아니면 인터벤션 룸에서 가이드라인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자 우리 세 개로 분류된다라는 것 즉 내가 몸담고 일하는 이곳은 셋 중에 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초음파 장비에 대해서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장비 선생님들 구입할 때 제일 먼저 시선이 가는 것은 본체죠 하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 언제 구매할 때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해요 사실 자 그런데 외관보다 실제적으로 초음파 진단을 하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 것은 퀄리티입니다 무슨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퀄리티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 장비를 써보기 전에 이거 알 수 없잖아요 이 이미지 프로세싱을 좌우하는 애는 실제적으로 메인바디가 아니라 애프로브에요 자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초음파 장비는 만들 때부터 일정 범위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어섬션을 정해놓고 제작을 합니다 A브랜드 B브랜드 다 똑같아요 우리가 초음파를 하면서 이건 이리 표시하고 이건 이렇게 잡아봅시다 라고 국제 규약을 가지고 있듯이 제품을 만들 때도 국제적인 규약하에 만들어집니다 자 초음파 빔을 프로브를 통해서 인체 내에 발사 송신합니다 가정은 가장 인텐디드한 울트라 사운드 빔이 입사된다 라는 가정 하에 가요 아주 비실비실한 애도 있고 문제되는 애들도 사이드빔도 있을 수 있을 텐데 Go straight 한다 라는 가정 가장 인텐디드한 애들이 인체 내에 발사된다 가정 하에 들어갑니다 인체 내에 송신된 시그널은 장기에 부딪혀서 리플렉션 되면서 인포메이션을 같이 가지고 오죠 이게 바로 수신되는 초음파 자 여기에도 하나의 가정이 있죠 그 어느 한 조각의 인포메이션도 루스되는 거 없이 나는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온다 라는 게 장비를 만들 때의 가정이에요 자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작업을 하는 애가 사실은 메인바디가 아니라 다모다 프로브라는 거 우리 장비 구매하시거나 퀄리티의 진단을 할 때는 메인바디가 아니라 프로브가 90입니다 프로브의 테크닉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필라멘트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채널 수가 몇인지 실제적으로 이것이 더 이미지 퀄리티를 좌우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상을 구현하는 원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70% 피라믹의 가장 낮은 단계에요 70%를 구현하는 그레이스케일 비모드를 사용하죠 자 얘는 어떤 애는 까만색 어떤 애는 하얀색으로 표시할까요 예 까만색으로 표현되는 애들은 위크한 시그널들을 까만색으로 표현하고요 하얗게 표현하는 애들은 스트롱한 시그널을 하얗게 표시하는데 위크하다 스트롱하다는 뭘 기준으로 반사량입니다 우리 목적하는 매질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는 양이 많을수록 스트롱하게 하얗게 표현되고요 부딪혀서 돌아오는 반사량이 적을수록 까맣게 표시된다 자 그럼 우리 매질로 예를 든다면 반사량이 적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투과를 한다라는 얘기죠 인체 내에서 어떤 거? 시스트 가장 투과량이 많아요 반대로 가장 반사량이 적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가장 반사량이 많은 애는 하얗게 표시된 애는 본, 스톤 얘네들은 부딪혔을 때 거의 전량이 반사되기 때문에 해서 뒤쪽에 뭐가 생겨요 초음파에 쉐도형이 생기잖아요 자 얘네들을 기준으로 중간단계 그레이크 스케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까맣고 하얌의 정도를 초음파 전문용어로 표시해야 되겠죠 하이퍼에코익하다 하얄수록 비교대상군에 비해서 하얗게 표현될수록 하이퍼에코익하다 자 하이퍼에코익하다는 비교대상군에 비해서 어둡게 까맣게 표현되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자 언에코익하다 얘는 비교대상군 없어도 돼요 리전 안에 에코 시그널이 전혀 없을 때 언에코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얘는 뭐겠어요? 얘가 시스트에요 자 그 다음에 에코제니카다 얘는 하얗다 까맣다의 개념이 아니라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리전을 얘기합니다 주변에 비해서 에코이렌시티가 훨씬 높은 경우를 에코제니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레이 스케일의 바를 좀 볼까요? 가장 어두운 쪽 가장 블랙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 시스트로 볼 수 있고요 가장 화이트로 표현하는 거 우리 본이나 스톤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 칼시피케이션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럼 시스트와 칼시피케이션의 딱 중앙 수치로 보면 우리 시스트를 제로 칼시피케이션을 100으로 놓는다면 50쯤 되는 애가 뭘까요? 인체 구조물 중에 예 패시에요 패시 가장 그레이에 있다라는 거 얘를 기준으로 머슬 살짝 더 어둡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파이브로시스 살짝 더 밝아요 반사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해서 우리는 초음파상 발견되는 구조물의 위크니스 혹은 스트롱함의 정도 즉 하이포하냐 하이퍼하냐에 따라 이게 지금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노들인지도 유축 진단 가능하죠 포괄 보편적으로 하이포에코익한 리전이 하이퍼에코익한 리전보다 말리그너시의 확률이 높죠 하이퍼에코익한 애들이 비나인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 팬텀을 사용한 영상이네요 자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바탕보다 에코 내부에 시그널이 있으면서 주변 기준이 되는 바탕보다 어둡죠 자 이런 애들이 하이포에코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반면에 우리 두 개 보면 둘 다 어둡고 검게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세요 얘는 내부에 시그널을 갖고 있고 얘는 리전 내부에 시그널이 있어요 전혀 없죠 이게 언에코익하다에요 얘는 바탕에 비해서 어둡고 시그널을 갖고 있으니 하이포에코익하다 즉 하이퍼에코익하다 언에코익하다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리전입니다 즉 언에코익한 애를 하이퍼에코익하다라고 표현해버리면 이거는 컴포넌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버리죠 시스틱한 리전인데 하이퍼에코익하다라고 기술을 해버리면 솔리드한 리전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오른쪽 끝단에 두 개, 세 개인 이들을 본다면 얘는 언에코익하죠 시스트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 끝단에 세 개의 노드를 좀 비교해 본다면 그 중에 얘는 뭐예요? 내부에 시그널이 전혀 없으니 언에코익한 명백한 시스트네요 반면에 이 두 개는 내부에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주변보다 에코어드예요 네 거의 비슷하네요 얘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소에코익하다고 해요 얘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시그널이 있으면서 주변의 비교 대상보다 어두운 에코를 갖고 있으니 하이퍼에코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자 우리 보편 통계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애들은 비나인 아이소 혹은 하이퍼라인 애들은 비나인에 많다고 그랬죠 하이퍼에코익한 애들의 노들이 말리기노시에서 많이 표현되는 방식이다라는 거 자 우리 그레이스케일에는 세 가지 파라메타가 많이 좌우됩니다 그 첫 번째 리플렉션 반사량에 의해서 흰색 까만색이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리플렉션 반사란 입사되는 빔이 목적 구조물에 부딪혀서 왔던 방향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목적 구조물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투과죠 즉 목적한 구조물을 만났을 때 전부 반사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구조물에 인포메이션을 싣고 다시 다 돌아온다라는 얘기죠 가져오는 인포메이션이 많다라는 얘기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제가 프로버에서 예를 들어 100개의 시그널을 쐈어요 일정 목적물에 부딪혔는데 전반사를 일으켰다 99개의 시그널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물에 대한 컨디션을 영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인포메이션이 충분하죠 그래서 강한 시그널로 하얗게 표현돼요 반대로 이 목적 구조물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은 투과되는 시그널이 없으니까 도통 뭐가 있는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가지고 온 인포메이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플렉션이 강한 구조물은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쉐루잉 영상화시키지 못하는 암흑지대가 생겨요 얘를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쉐도잉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이 쉐도잉이 표현될 때 앞쪽에 있는 구조물이 굉장히 넨시티가 강하거나 혹은 반사를 많이 일으키는 매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 진단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지금 보여주는 얘가 노드리인지 스톤인지 감별이 잘 안될 때 이거 어디서 흔해요? 탐낭에서 뒤쪽에 쉐도잉이 있다면 얘는 뭐로 봅니까? 스톤으로 본다 반대의 경우죠 투과 초음파 빔을 송신했는데 구조물에 부딪혀서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는 시그널 되돌아오는 시그널은 거의 없고 얘를 뚫고 그냥 지나가버리네요 이게 투과예요 그럼 여성이 어떻게 표현돼요? 목적한 구조물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거의 없으니까 까맣게 반대로 그 뒤쪽은 투과량이 증가됐다라는 얘기는 뭔가 improve 됐다라는 얘기죠 시그널이 증가돼서 표현됩니다 얘를 초음파 용어로 뭐라 그래요? posterior enhancement 방금 보신 posterior acoustic shading과 같은 용도로 사용돼요 자 얘네들은 일종의 artifact이지만 진단에 굉장히 협조적인 artifact라 일부러 제거하지 않죠 자 이러한 enhancement가 보일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구조물이 뭐다? cyst이다 라는 information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리플렉션이 많을수록 하얗게 페네트레이션이 많을수록 까맣게 표현됩니다 하얗게 표현되는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리플렉션과 페네트레이션이 아니라 두 개 인접한 구조물을 초음파 빔이 지나갈 때 인접 구조물의 density의 차이가 클수록 초음파 빔은 정신줄을 놓게 되죠 어? 충격이 커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계면을 하얗게 표현하죠 이걸 초음파 전문용어로 impedance 라고 해요 즉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란 두 개의 구조물이 투과 혹은 반사의 정도가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 하얗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 시스트, 마이크로 에어 즉 소프트한 티슈를 지나서 마이크로 시스트들이 잔뜩 있어요 안쪽에 투과량이 큰 거죠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하이프라이코익하게 표현합니다 마이크로 에어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한 티슈와 에어 density, propagation, speed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얗게 표현된다 자 선생님들은 딱딱한 구조물만 초음파에서 하얗게 표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류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반사를 많이 일으키는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반사량이 많지 않더라도 임피던스 차이가 큰 구조물이 인접해 있을 때가 두 번째입니다 영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Frequency죠? 주파수 주파수는 아주 오묘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영상의 퀄리티다 하면 두 가지 요소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Resolution 해상력이죠 실제를 얼마나 실제처럼 그려주느냐 두 번째, Penetration 투과력입니다 왜? 자 우리 스킨에서부터 깊이 10cm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리전을 내가 초음파로 진단해야 돼요 이 초음파 빔이 스킨에서부터 5cm까지 밖에 못 들어가요 이 빔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 이미지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이 시그널이 목적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Penetration이에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실제를 훨씬 더 실제처럼 표현해 주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때가 베스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초음파 장비는 두 가지의 팩터가 반비례하죠 시소 개념 내가 Penetration을 비중을 둬서 보완한다면 Resolution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Resolution에 비중을 두겠다? Penetration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소 개념 얘를 담당하는 애가 누구다? Frequency입니다 자 주파수, Frequency는 Resolution과 비례합니다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Resolution이 좋아져요 자 그럼 누가 떨어져요? Penetration이 반대로 Decrease 자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프로브, Convex 프로브, Linear 프로브 대표적이죠? 복부검사 뭘로 해요? Convex Convex 프로브에 탑재된 주파수는 얼마나 될까요? 2에서 5MHz 자 그럼 우리 임상의 진단에 사용하는 주파수 범주는 2에서 20MHz 자 그럼 Maximum 20MHz까지 쓰는데 Convex는 Maximum 5MHz까지밖에 안 된다? 이 얘기는 LowHz 범주에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주파수가 낮으면 Resolution도 떨어져요 비례하니까 대신 뭐가 올라가요? Penetration, 추가력이 올라가잖아요 복부는 리버만 예를 들더라도 아주 씬한 여성분이더라도 AP 리스턴스가 짧아도 13cm 이상, 15cm 이상이에요 리버를 초음파로 진단하는데 일단 구석구석 빠짐없이 본다가 첫 번째 베이직이잖아요 어디는 빼놓고 어디만 채표면 위쪽, 안테리아 쪽 파트만 본다? 이거는 진료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버처럼 볼륨이 큰 장기 혹은 깊은 곳에 있는 장기들은 Resolution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무엇을 잡고 간다? 핌이 도달해야 되잖아요 Penetration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복부, 리버 같은 상복부 초음파를 하거나 아니면 산모들 배통통하잖아요 산모들을 보는 초음파에는 Resolution보다 무엇이 우선시 된다? Penetration, 그래서 로우 메가헬스를 탑재한 컴팩스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사이로이드, 여성분들 브레스트, 캐로티드 같은 경우에는 스킨에서 깊어봤자 2, 3cm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얘네들은 Penetration 그닥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죠 그럼 얘네들은 어떤 거? Resolution의 우선권을 두셔도 됩니다 이러한 장기들은 뭘로 봐요? 레이니어 프로브 레이니어 프로브의 기본적인 주파수는 7에서 18메가헬스까지 탑재되어 있죠 하이 메가헬스 범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니어 프로브는 대다수 스몰 파트를 보는데 주력을 합니다 왜 주파수가 높으면 Resolution이 좋아지고 Penetration이 떨어질까? 간단하게 봅니다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맞습니다 PZX편에 있어요 첫 번째 그래프 보세요 꼭지점에서 꼭지점 간을 연결한 선 하나 그려봤습니다 밑에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꼭지점에서 꼭지점 간을 연결하는 선을 그려봤어요 노란색 그래프와 보라색 그래프의 한 개의 꼭지점 연결선을 봤을 때 누가 더 길든가요? 노란색이 훨씬 길죠 꼭지점과 꼭지점 간의 거리를 웨이브랭스라고 하죠 위에 노란색이 훨씬 웨이브랭스가 길어요 그 얘기는 단일 한 개의 시그널을 봤을 때 체포만에서 들어가는 깊이가 훨씬 얘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얘는 5cm까지 들어간다면 얘는 한 2, 3cm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 거죠 즉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Penetration이 좋아요? 위쪽에 있는 노란의 그렇다면 얘가 주파수가 낮다라는 것만 설명드린다면 완전히 이해가 되겠죠 꼭지점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노란색 그래프의 꼭지점은 보여지는 것만 하나, 둘 우리 포지티브에 있는 것만 셀 거예요 이 두 개죠 우리 핑크색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꼭지점의 개수가 주파수로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 그래프는 2메 가리지 아래쪽은 7MHz예요 자, 그럼 얘가 높은 주파수 얘가 낮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가 5의 Penetration이 좋은지는 설명드렸죠 자, 그럼 높은 주파수가 왜 Resolution이 좋을까요? 자, 이 꼭지점의 개수가 얘가 가져다주는 Information의 개수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무슨 소리냐 자, 둘 다 똑같은 목적물에 부딪혀서 Information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노란색 그래프는 Information 몇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보란색 그래프는 Information 몇 개다? 일곱 개라는 소리예요 두 개의 도트를 갖고 사람 얼굴 그리는 거랑 일곱 개의 도트를 갖고 사람 얼굴 그리는 거랑 어느 쪽이 Resolution이 높아요? 그죠? 일곱 개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가져오는 Information의 양 개수가 많다라고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Resolution은 Up 되지만 Wave Length가 짧아지는 관계로 Penetration이 떨어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방금 설명드린 주파수의 개념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 임상에서는 이렇게 분포돼서 사용하죠 2MHz부터 18MHz까지 사용하는데 주로 우리 7MHz 미만 7MHz 미만 쪽엔 다 어디예요? 복부, 태아 혹은 Brain 쪽에 많이 사용해요 그 얘기는 Distance가 긴 쪽에 많이 사용한다 자, 7MHz부터 우리 13, 18MHz까지 범주는 다 뭐예요? Cyroid, Breast, Carotid 채 표면에 있는 장기들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 Resolution을 우선권으로 주겠다라는 거죠 우리 초음파의 히스토리 잠깐 볼까요? 아마 선생님들 이 사진 보면 좀 웃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웃었거든요 처음 생긴 초음파 장비예요 이게 뭐냐? 사람이 물통, 목욕다라 같은 데 들어가서 무슨 펫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젤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초음파 시그널이 분산이나 방해 없이 채 표면에 들어가는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물 안에서 검사를 했어요 물 안에 들어가서 펫내를 끌어안고 이게 프로브 역할인 거죠 그래서 루스되는 시그널을 줄이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그러죠 자, 이 프로브는 이동이나 검사자가 원활하게 뭐 트랜스버스, 롱지트리아, 이거 못합니다 해서 어때요? 굉장히 채 표면이 크죠 엑스레일을 찍듯이 그냥 한 방에 딱 이게 가장 초기 시대의 초음파였어요 발달이 됐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물통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침대에 놓아있긴 한데 여전히 초음파 프로브 역할을 하는 애가 상당히 크죠 이게 다 메케니칼 초음파 프로브예요 대신 하나 발달된 건 뭐예요? 워터백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초음파 프로브 필라멘트와 인체 간의 전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엔 뭘 써요? 워터팩을 사용했죠 프로브 앞쪽에 워터팩을 달아서 가능한 로스되는 시그널을 줄이기 위한 작업 얘도 역시 상당히 볼륨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유자재로 핸드링해서 쓸 수는 없었어요 한 방에 딱 끝내는 작업이었죠 자, 요즘 쓰는 프로브 얼마나 자유로워요 가볍고 그립감 좋고 좋은 세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쵸? 자, 우리 초음파의 코디네이팅 잠깐 볼까요? 선생님들이 초음파를 처음 배운다 혹은 초음파를 갖고 진단을 한다 이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건 기술일 겁니다 테크닉 자, 그 다음에 또 염두에 두고 어쩌면 이 기술을 익히기 이전 단계에 미리 갖추어야 되는 거 뭘까요? 진단을 하는 데 의학적인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초음파를 하려고 하는 선생님이나 하고 계신 선생님이나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기술을 익히는 데 투자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학회에 참석하시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상하게 늘지를 하나 내가 10년, 20년을 했는데도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내가 분명히 공부한 건데도 나타나면 명확하게 딱 파인딩을 못하겠고 분명히 이 환자 리전이 있다는데 내가 초음파하면 내 눈에 잘 안 보이고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기술과 진단, 베이스 맞아요 근데 얘네들을 헬퍼해 줄 뿐 아니라 이 한 가지가 없다면 얘네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뭘까요? 장비 장비란 physics를 얘기해요 선생님이 사용하는 장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컨트롤까지 가능해야만 기술 진단을 커버해서 아니, 이 두 가지를 뛰어넘어서 선생님들 진단에 도움을 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술 화려하고 진단 인포메이션 지식 풍부한데 장비에 대해 전혀 모른다 절대 늘지 않고 사고가 많을 거예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우리 기술은 발견을 하는 데 중요한 테크닉이고요 진단은 감별 파인딩 하는 데 필요하죠 장비는 이 두 가지를 다 좌우한다라는 얘기예요 장비에 대한 이해와 컨트롤 능력이 없다면 발견도 안 돼요 감별도 힘들어요 왜?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이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자, 이게 다 뭐다? 피직스, 세팅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5배 이상 환자예요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세팅으로 프로브 갖다 대서 봤다가는 리버 파필드 같은 경우 아예 안 보여요 그죠? 까맣게 죽잖아요 그 안에 리전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진단하시겠어요? 검사 중에 안 보였으니까 발견 못해요 발견 못했으니까 감별 진단 못 나갑니다 하지만 이 환자는 어부노말이에요 근데 노말로 나가버리면 그냥 얘가 의료사고죠 선생님들은 아, 이 환자가 오베이스하다 그렇다면 페네트리션이 떨어진다 얼른 캐치하시고 내가 장비에서 페네트리션을 보완하는 세팅을 만져주셔야죠 뭐겠어요? 네, 주파수 나오네 하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에서 조금만 떨궈주셔도 페네트리션 증가되면서 리버의 파필드가 영상화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반드시 초음판은 333을 기억하십시오 30% 기술 30% 진단 30% 장비입니다 세 가지가 밸런스를 맞췄을 때 셀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 초음파에요 자, 기술이 모자라면 발견을 못하니까 놓치는 거죠 간별 진단 능력이 없으면 오진이 나가요 간별을 제대로 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장비를 컨트롤 못하면 놓칠 수도 오진이 나갈 수도 있다 해서 우리 사실 장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넓혀주십시오 선생님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죠 장비 셀렉션 구입할 때 아,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내가 후회 없는 장비를 살 것이냐 자, 지금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장비 굉장히 버라이티 합니다 그레이드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하이엔드, 미들엔드, 로우엔드 거기다가 포터블 형식으로 들고 다니는 거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장비도 있죠 자, 물론 선생님들 상식적으로 딱 아시겠지만 그레이드가 높을수록 퀄리티가 자동 따라 높아져요 그레이드가 낮고 컴팩트할수록 이건 편의성에 비중을 둔 거니까 퀄리티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 포터블 장비들은 뭐예요? 에머전시예요 간별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발견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테크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진단하고 퀄리티 있게 환자를 보고 싶은 상황인데 가격 때문에 이런 포터블을 샀다? 이건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씩 볼까요? 자, 선생님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 우선시하는 고려사항은 무엇일까요? 제가 열푼의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90% 이상이 첫 번째 구입 자금이죠 자, 두 번째는 뭔가요? 네, 변함없이 또다시 머니예요 자, 그럼 선생님 세 번째 고려사항은 뭔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장비를 구입할 때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가격 자, 이게 위험합니다 싼 장비를 구입하셨어요 구입 당시에는 만족도가 높겠지만 사용하면서 불만과 만족도는 디크리스될 겁니다 왜? 퀄리티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따라주거든요 자, 머니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지 퀄리티를 가격을 떠나서 장비를 구입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이미지 퀄리티예요 그렇다면 이미지 퀄리티가 좋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죠? 그럼 구입하는 내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될까? 자, 프로브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지 퀄리티를 좌우하는 90%는 프로브 테크닉이라고 그랬죠 프로브 안을 보셨을 때 필라멘트가 이 정도 배열된 애랑 자, 이렇게 촘촘하게 여러 개수로 배열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싱의 퀄리티가 어느 쪽이 좋겠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알겠죠? 빔의 퀄리티가 이렇게 달라져요 얘는 뭐예요? 필라멘트 하나에서 파를 내보내면서 팍 안에 간섭을 하니까 촘촘하게 많이 붙어있을수록 빔을 집속시키는 능력이 높겠죠 그러니 훨씬 매끈하고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듭니다 자, 우리 이것들을 청파 장비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용어로 우리 채널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 회사 장비는 채널이 512개예요 저희 회사는 채널이 364개예요 어느 쪽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얼른 알아들으셔야 돼요 채널의 숫자가 높을수록 이미지 퀄리티는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린다면 우리 영어 파트에서 얘기하는 채널은 정확하게 필라멘트의 숫자와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비례하죠 채널이 높을수록 필라멘트의 수가 많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 장비 구입할 때 물어보셔야겠죠 그러면 채널이 얼마나 돼요? 자, 두 번째 빔을 프로세싱해서 내보낼 때 자, 이게 컨벤셔널 프로브 프로브의 가격이 낮을수록 아마 이 테크닉을 쓴다 옛날 방식이에요 자,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쪽 방향으로 고 스트레이트 방향성을 주고 나서 이미지의 퀄리티를 더 시키려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한다고 그랬죠 포스트 프로세싱 포커싱 포커싱 작업은 빔을 얇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이 방식은 첫 번째 컨벤셔널 방식은 빔의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자, 우리 보라색은 어때요? 두께를 잴 수 없을 정도로 얇아져 있죠?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퀄리티가 높을까요? 예, 얘가 훨씬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프로세싱 한다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이와 같은 선택에 의해서 빔을 만들어내는, 뿜어내는 테크닉의 정도가 어떠냐 자, 이게 컨벤셔널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운데 파란색 메인빔입니다 자, 노란색들은 뭐예요? 아트백트를 만들어내는 사이드 빔 이런 애들은 없을수록 좋겠죠? 프로브의 테크닉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메인빔에 집중하고요 사이드 빔을 리젝션 시킨다 선생님들은 이것을 선택하셔야겠죠 영상으로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레졸루션의 차이란 자, 첫 번째 초음파 영상 갑상선이네요 자, 선생님들 이 부분 보이세요? 리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마진도 그렇고 내부 캐릭터도 그렇고 자, 두 번째 영상은 아, 얘보다 훨씬 마진이 어때요? 윤곽이 살아있어요 요 정도 컨디션을 보고 노들인지 아닌지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시죠? 자, 같은 환자입니다 같은 장비예요 뭐만 세팅을 조금 바꿔서 두 번째 영상은 레졸루션을 업시킨 컨디션이에요 자, 세팅 뭘 만졌을까요? 네, 주파수 아까 있잖아요 얘는 로우메가헤르치를 사용했고요 얘는 하이메가헤르치를 사용한 거예요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은 아무리 좋고 진단인포메이션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라면 이거 어떻게 진단하시겠어요? 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게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비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무엇이다 라고 얘기, 기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다 누가? 장비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 가지의 밸런스 기억하시죠? 장비, 진단, 기술 어느 하나도 하등실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대조도도 볼게요 담낭을 보고 있네요 그런데 펀더스 부분이 거의 마스킹되어 있어서 진단같이 영역이 좁습니다 두 번째로 어때요? 굉장히 클리어하죠? 엔드월까지 보이기 때문에 자, 이거 뭐예요? 대조도 얘는 뭔가 블러링이 껴있지만 얘는 아주 클리어 하잖아요 주변 레이어까지 선명하게 얘도 마찬가지 같은 환자 같은 장비예요 무엇이 달랐다? 대조도를 컨트롤하는 세팅이 다른 겁니다 감도도 무시 못하죠? 자, 칼라하더플러의 감도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두 군데 매저먼트를 좀 해봤어요 0.4mm, 0.2mm 두 번째 영상에서는 0.1mm까지 디텍션돼요 무슨 소리냐? 바스큘러를 표현하는데 아주 페리페리알의 얇은 혈관은 얘는 미니멈 0.2mm 두께를 가진 애까지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얘는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얘는 이 부분에 칼라도플러 전혀 표현 못하죠 얘는 이 부분에 칼라를 표현하고 있죠 이 사진으로 본다면 여긴 혈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같은 환자와 같은 장비입니다 같은 위치고요 자, 이 부분에 칼라를 표현하고 있죠 0.1mm의 미세혈류까지 표현해주고 있는 거 선생님들이라면 주파수를 컨트롤 했는데 아까 레조루션과 반대죠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낮게 낮추신 거예요 자, 이번엔 뭘까요? 지금 설명드린 레조루션, 페네트레이션, 콘트라스트를 다 조합해서 같은 환자, 같은 장비를 사용했는데 세팅을 바꿨습니다 자, 조합이 어때요? 1, 2, 3 몇 번째가 마음에 드세요? 네, 똑같은 환자를 똑같은 장비로 보는데 이런 환경에서 진단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환경? 네, 저는 여기서 할래요 훨씬 well-defined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장비, 똑같은 환자, 똑같은 리전입니다 1, 2, 3 저는 이거 할래요 뭘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장비가 달라요 같은 환자를 보는데 다른 장비로 한번 디텍션 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 자, 노들이 있죠? 노들의 컨디션에만 집중해볼까요? 어떤 장비 선택하시겠어요? 자, 동일한 가격을 갖고 있다 1번, 2번, 3번 장비의 가격이 동일하다 어떤 거 사시겠어요? 저 이거 살래요, 이거 훨씬 잘 보이잖아요 자, 선생님들 눈에 더 잘 띄시라고 아까 그 사이로이드의 이거죠 요 노들만 제가 확대해봤습니다 1, 2, 3 어디가 진단 가치가 가장 높을까요? 이거잖아요 즉, 선생님들은 가격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자, 얘 100원, 얘 110원, 얘 120원이에요 뭐 사시겠어요? 퀄리티의 차이로 보면 얘는 10원의 가치 이상이에요 10배 이상 내가 20원을 더 투자하더라도 이미지 퀄리티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이 장비를 구입하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하나, 20원이 아까워서 요거 샀어요? 이게 무엇으로 진단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노들이에요? 안에 뭐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요? 우리 사이로이드에서 칼시피케이션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전혀 표현하지 못합니다 마진도 1대 파인하고 전혀 다른 노들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장비의 컨디션에 따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코를 보고 있네요 심장 A장비로 봤더니 이렇게밖에 구현이 안 돼요 보세요 에이펙 쪽은 전혀 볼 수가 없죠 얘도 메소먼트를 할 수가 없어요 샙툰 두께를 장비를 바꿔봤습니다 얘만 봐도 샙툰 두께 어때요? 비교되시죠? 에이펙 어때요? 클리어하게 잘 보이죠? 경계가 어딘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샙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파라스토론 롱아식스 뷰쇼 얘는 클리어하게 잘 보이잖아요 하물며 이 영상으로는 이 디텍션도 잘 안 돼요 선명히 잘 보이죠? 플레이드 자, 해서 동일한 비슷한 가격대라면 이미지 퀄리티가 우선순위 되셔야 되고요 또 선생님들이 선택한 장비 어쩌저쩌 해서 이 장비를 선택했어요 사용하시는 중이라면 세팅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총 취합해서 아직 내가 결정을 안 했어요? 장비를 구매할 예정이에요 제일 먼저 선생님들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어야 할 것은 우선 고려사항 1순위는 뭐다? 일단은 메인 파트예요 내가 복부를 많이 보는가? 아니면 사이로이드와 같은 스몰 파트를 많이 보는가? 아니면 에코나 바스큘라 쪽의 장기들을 더 많이 보는가?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죠? 각 브랜드사마다 강점이 있거든요 A회사 장비는 컨트라스트가 세요 B회사 장비는 레졸루션이 월등해요 C회사 장비는 페네트레이션이 좋아요 자, 이 특성을 알고 계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리버만 거의 90%를 본다 컨트라스트 좋을 필요 없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페네트레이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C회사 장비가 1순위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나는 바스큘라랑 에코만 봐요 리버는 한 달에 하나 볼까 말까? 그렇다면 선생님의 우선 고려사항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A회사 장비죠 컨트라스트가 가장 강점인 회사 그래서 브랜드를 설정하실 때 내가 메인으로 보는 검사 항목이 어디인가가 가장 우선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야 이미지 퀄리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돈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금액이 얼마다를 떠나서 그레이드죠 이번에 내가 장비 구매할 때는 레벨 1, 2, 3 즉 미드, 로우, 하이 어느 그레이드를 살 것인가를 선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드를 결정하셔야죠 아, 나는 메인 어떤 걸로 하고 그레이드 어디로 갈 거니까 A, B, C, D사 중에 어디가 1순위로? 최종 어디가 2순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프라이스예요 즉,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브랜드 1순위, 2순위, 3순위 결정이 됐고 3개 정도의 브랜드사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았습니다 장비 퀄리티 따져봤고 뭐 인터페이스도 보셔야 되죠 얼마나 내 손에 익숙하고 편한가 자, 이런 것들의 검증이나 데이터 취합이 끝난 후에 보셔야 될 게 가격이라는 거죠 A, B, C 브랜드 회사의 그레이드는 거의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미들이면 미들, 로우, 로우 이 중에서 이제 가격으로 선생님들이 선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이 프라이스, 가격이 1순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건 마켓쉐어예요 우리 A, B, C, D사들이 대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가 물론 이제 대학병원에 대한 데이터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너럴 파트, 복부 갑상선 이런 쪽은 이 G 땡땡사가 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대로 마스쿨라 쪽, 에코 마스쿨라 쪽은 P 땡땡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포들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개원가에서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 개원가에서는 거의 무엇이? 제네럴을 많이 보시잖아요 G 땡땡사나 M 땡땡사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선생님들이 이제 초보판하다 보면 각 상황, 상황별, 각 파트, 파트별 대량 난감한 상황들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이것들이 썸머리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체형별 대량 난감상은 어떤 거예요? 뚱뚱한 사람, 너무 마른 사람 이럴 경우 선생님들 핸드링 할 수 있는 팁 하나 드린다면 그렇죠, 주파수죠 오베이스한 분들은 보고 계신 세팅에서 주파수 낮춰주시면 좋고요 너무 말라서 정말 뼈하고 가죽밖에 없다 주파수 올려주시면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하죠 자, 질환별로도 보셔야 되죠 포컬한 리전을 디텍션 할 때랑 디퓨전 리전을 디텍션 할 때랑 선생님들의 관심, 포커스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포컬한 리전은 발견이 잘 된단 말이에요 간별이 숙제예요 디퓨전 리전은 발견 자체가 난관이에요 해서 세팅을 조금 더 컨트라스트의 메인을 둬서 만져주셔야겠죠 자, 장기별도 있습니다 디텍션이 쉬운 장기, 리버죠 굉장히 넓으니까 프로브한 내면 보이잖아요 반면에 디텍션조차 어려운 장기 선생님들 제일 먼저 꽂는 건 뭘까요? 판크레아스 가스에 방해가 많거나 오베이스하거나 그럼 판크레아스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무엇을 갖추셔야 될까요? 테크닉입니다 판크레아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헤드와 테일을 잡는 프로브 각도나 요령이 있고요 프레셔하는 기술이 다른 장기와 좀 달라요 요런 것들을 숙지해놓으면 요러한 난관 따위는 거비다 또 있죠 세팅에 따른 자, 앞에서 얘기 드린 내용이 전부 1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세팅을 내가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러한 난관쯤은 돌파 장비에 따른 내가 어떤 장비를 선별했을 건지 구입 단계부터 신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신중이 결코 금액에만 치우쳐서는 쓰는 내내 후예가 된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선생님들이 셀렉트해서 데이터를 취합해 보셔야 될 것들이 있다 테크닉, 얘는 선생님들이 연습 많이 하시면 극복할 수 있기는 한데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스캔을 하려면 그 팁과 요령을 숙지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강의라든가 학회라든가 핸전할 수 있는 곳들에서 기회는 많이 있죠 선생님들 예를 들어 아까 얘기 들은 판크레아스 같은 경우 요령이 따로 있어요 요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의 실력이 느는 시간도 길어지지만 이 긴 시간 동안 미싱 되는 환자들이 많다라는 거 이거 위험하죠 해서 테크닉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대략 난감한 스캔 극복 팁 다양하게 우리 종류 파트별로 잠깐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 해서 선생님들께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우리 마지막 쉬어가는 코너예요 왼쪽 영상과 오른쪽 영상 팔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홉 개씩 있는데 같은 그림입니다 제가 뭘 요구하는 걸까요? 틀린 그림 찾기예요 오른쪽 그림에 비해서 왼쪽 그림 팔들 아홉 개 무엇이 다른지 찾아보세요 몇 개가 다르냐? 벌써 찾으신 선생님 계시죠? 다섯 개가 틀립니다 어디 어디일까요? 시간은 오래 드릴 수가 없어요 오래 시간을 주면 누구나 찾죠 여기 하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이거 제가 왜 했을까요? 여기까지 다섯 개예요 저 위에 초음판은 지금 하신 이 작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빠르게 리얼타임으로 프로브 핸들링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디테일하게 다른 것들을 콕콕 찝어내셔야 돼요 일종의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큼인데 시간 관계상 우리 오프링이잖아요 짧고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설명드렸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좀 더 깊고 넓은 파트들은 각 파트에 있어요 대다수 피직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초음파 시작하기 전에 너무 기술에만 너무 이론적인 지식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333 꼭 기억하십니다 기술 30% 지식 진단에 관련된 의학 지식 30% 나머지 30% 장비 컨트롤 피직스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에요 간단하게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